안녕하십니까. 뉴스타 부동산 대표는 안봉기입니다. 한일 최대 규모의 인터넷 사이트 4989 뉴스타를 오픈하면서 뉴스타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타 부동산은 1987년 12월 16일 날 오픈해서 현재 10개 지점 400여 명의 에이전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력 업종으로는 주택, 사업체, 상업용 아파트, 호텔, 모텔을 매매하고 있으며 한국 부동산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투자 그룹도 오픈했으며 에스크로 회사도 8월에 오픈했습니다. 앞으로 희망은 미국 전국 지점 체인망을 확보하며 현재 아틀랜타, 하와이, 워싱턴 DC에 오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 지점으로서는 3년 내에 300개에서 500개가 들어갈 예정이며 에스크로 타이럴 부동산 학교도 들어갑니다. 한국에는 어떤 취지, 한국 부동산 업계를 순화시키거나 교육시키는 의미에서 현재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6년 정도 정기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이민 세대를 한 천만 명 정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영토적으로도 작고 또 경제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2의 한인타운을 확실히 형성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또 끝으로 최대 규모의 인터넷 사이트, 사고팔고 뉴스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고팔고 뉴스다 그 자체가 하나의 최대 규모로 기업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뜻이고 또 여러분의 편리성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